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동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북극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북극곰 하면 이름에서도 북극이 들어있으니까 북극에서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서식지는 어디인가요? 네, 북극권이 맞습니다. 북극곰은 보통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부 또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같이 해빙이 있는 그런 북극권에 주로 사는데요. 섬이나 대륙의 해안 지역 또는 북극 연안의 동토지대죠. 툰드라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영하 50에서 60도 정도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곳인데 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시속 120km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극한 추위 속에 사는 걸 보면 북극곰에게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북극곰에게는 추위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극곰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털인데요. 사실 북극곰의 털은 자세히 보면 흰색이 아닙니다. 한 올씩 살펴보면 아주 미세한 유리관처럼 속이 비어있는 투명한 색인데 이렇게 빈 곳에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산란하면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이 털의 성분은 케라틴인데요. 사람의 손톱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색소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북극곰의 털이 투명하면 체온 유지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중 유리창을 쓰잖아요. 그러면 유리창 사이에 공기가 차게 되면서 열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북극곰의 털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투명한 털 안에 공기가 채워져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온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야간에 북극곰을 관찰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더니 북극곰이 내뿜는 열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북극곰의 털은 방수 기능도 있는데요. 5cm 길이의 짧은 털이 촘촘히 나 있고 그 바깥쪽으로 12cm 정도의 뻣뻣하고 긴 털이 덮여 있습니다. 이 긴 털이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마치 방안복처럼 물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햇빛을 가둬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방수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무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북극곰의 털은 보온 역할을 절반 정도밖에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북극곰의 피부가 나머지 절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북극곰의 털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피부는 검은색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극곰의 투명한 털은 마치 광섬유와 같이 햇빛을 몸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검은색의 피부가 털에 반사된 햇빛을 90% 이상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해서 북극곰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열의 발산을 막아서 온기를 피부층에 가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북극곰의 피부와 털이 진화 과정에서 얻은 일종의 생존 무기다 이렇게 봤는데 투명한 털이 사냥할 때는 흰색으로 보여서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인 북극에서는 위장이 되는 동시에 또 이 광섬유 역할을 해서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또 피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열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중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입는 따뜻한 방안복보다 더 과학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난 1940년대부터 북극곰의 털과 피부를 이용해서 그런 비슷한 방안 기능을 가진 섬유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비슷한 모습의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됐는데 미국 연구팀이 태양빛을 끌어들여서 가둘 수 있는 일종의 이중구조의 인공 섬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열 복사에 도움을 주는 복합 소재를 나일론에 더한 뒤에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의 고분자를 코팅을 했습니다. 이 고분자가 어두운 색인데 북극곰의 검은 피부처럼 열을 저장하기에 적합하다고 본 거죠. 실제로 이 합성 섬유로 재킷을 만들었더니 면으로 만든 같은 두께의 재킷보다 30% 정도 더 가벼웠고요. 또 보온 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자킷을 입었을 때 추위를 느끼는 온도보다 10도 정도 더 낮은 곳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곧 북극곰 패딩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북극곰이 아주 큰 덩치와는 다르게 아주 빠르게 얼음 위에서 달려나가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북극곰이 보통 몸무게가 300kg이 넘고요. 또 스컷 같은 경우는 650kg에 달하기도 하는데 전력질주할 때는 시속 40km로 아주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북극곰이 이렇게 얼음 위나 눈밭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이 발바닥에 있는 독특한 돌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팀이 북극곰과 불곰, 미국 흑곰, 말레이좀 이렇게 4종의 곰에 대해서 발바닥의 미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 곰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곰은 모두 발바닥에 작은 돌기가 나있었는데 북극곰의 돌기는 불곰이나 흑곰보다 1.5배 높아서 표면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3D 프린터로 만든 돌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마찰력이 최대 50%까지 커졌는데요. 한마디로 발바닥 돌기가 미끄럼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북극곰의 발이 지름 30cm 정도로 다른 곰보다 아주 큰데 발바닥에서 노출된 살 부위는 아주 작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피부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서 체온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털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북극곰이 과학적 비밀을 많이 가진 동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지만 또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도 유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북극곰은 사냥할 때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바다코끼리와 같은 동물도 도구를 써서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의 머리를 돌이나 얼음으로 내리쳐서 치명상을 안기는 건데 바다코끼리 같은 경우는 보통 900kg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크지만 머리를 써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실제로 거주지역에 출몰한 북극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북극곰에게 접근하지 않고 안전하게 연구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중 하나로 이 북극곰의 발자국에서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15개의 샘플을 눈 위에서 채취한 뒤에 북극곰의 발자국에서 DNA 검출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한 11개 정도 샘플에서 북극곰의 발바닥 상피 세포에서 나온 DNA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아주 극소량의 DNA로도 개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발자국만으로 DNA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북극곰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집단별 혈연 관계까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곰 하면 지구 온난화 얘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동물인데 최근에 자꾸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극곰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면 북극곰이 2100년쯤이면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상 실세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북극곰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학 공동연구팀과 북극곰 보호단체가 함께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북극 축취에 사는 북극곰이 먹이를 먹지 못하는 일종의 단식 기간이 지난 1979년에는 12일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서 2020년에는 137일로 늘어나서 11배 이상 길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가 14기가톤 방출될 때마다 단식 기간이 하루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연구팀이 새끼 북극곰의 연간 생존율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1980년대의 70% 수준이었던 새끼 북극곰의 생존율이 현재는 32% 정도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AFP통신은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50기가톤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북극 일부 지역의 새끼 북극곰 생존율이 매년 3%포인트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구온난화로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더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팀이 해빙이 없는 그린란드 남동쪽 해안에서 북극곰 수백 마리 집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서쪽에는 대륙빙하가 있고 동쪽에는 빠르게 물살이 흘러서 북극곰이 헤엄치기에도 불리하고요. 또 사냥과 번식의 터전이 되는 해빙도 1년에 100일 정도밖에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곳에 사는 북극곰들은 해빙 대신에 민물 얼음이나 눈 위에서 사냥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개체들은 그린란드 북동쪽에 사는 해빙 위에 사는 북극곰들이랑은 유전적으로 다르고요. 또 이동 경로도 4분의 1 정도로 아주 좁은 반경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얼음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한 어떤 새로운 집단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은 북극곰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주 익숙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점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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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